안녕하세요. 오늘도 1000%의 수행률을 향해 달립니다. 이상로의 텐텐 베거,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메모리 감산 소식에 전자닉스가 올라오면서 코스피는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실리콘 음극제 도입 소식에 관련주도 강하고요. 에코프로BM은 오늘도 오릅니다. 오늘장 체크포인트 확인할까요? 네, 맞습니다. 앞서서도 좋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신장에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키워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삼성전자, 어닝쇼크에도 불구하고 일단 반도체주들이 상당한 강세를 보인다는 것이 오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짚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반도체 업종들에 대한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삼성전자가 드디어 감상 결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반도체 업종 내에서 반도체 장비라든지 또는 반도체 소재 분야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최근 들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투자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호재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실적에 대한 악재는 우리가 예상했던 바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악재는 안 나올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도 지금 시간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현재 2,500포인트까지 올라올 때 외국인들은 한 포트에 대한 부분만 집중적인 매수를 보여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도체 업종이 될 수 있겠고 그 반도체 업종에 대한 매수세로 인해 가지고 오늘 다시 한 번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다 보니 다시 한 번 더 반도체 업종에 대한 랠리가 이어지는 부분으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 지금 시장에서 조금 더 주목하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저는 이 회로기판 관련주에 대한 반등세를 좀 더 주목을 해봤습니다. 왜 회로기판 관련주가 오를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이 삼성전자에서 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곧장 뒤에서 한 가지 더 붙여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DDR5에 대한 공정전환을 빠르게 신속하게 해내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앞서서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지금부터는 치킨게임은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물량을 갖다 대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점유율을 유지하는 시대는 아니고 그렇게는 결정되지 않을 것이고 대신 우리는 초기술적인 격차를 보임으로써 메모리는 다 우리 거야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감산 얘기는 바로 이 DDR4에 대한 부분에서 감산을 꺼내들면서 지금까지 이런 DDR4에 대한 부분의 수요가 상당 부분 많았었는데 그 많았던 물량 자체의 교체 주기를 빠르게 도래시키겠다라는 삼성전자의 의지로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숨은 속뜻을 시장은 읽었던 나머지 오늘 기판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반등세를 강하게 붙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반도체와 관련해서 SK하이닉스처럼 반도체 업종들이 점점 실적 발표를 이어갈 건데 관련해서 반도체의 흐름은 어떨지도 궁금하거든요. 삼성전자가 좋은 실적을 나타내지 못했던 부분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순 사업부도 포함되는 실적입니다. 다만 이 무순 사업부가 매출의 약 50%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50% 정도 차지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첩증만 90% 이상입니다. 그럼 SK하이닉스도 당연히 실적이 안 좋겠죠. 그거를 이미 지금 시장은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일시적인 충격은 있겠지만 큰 흐름 자체는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은 대단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SK하이닉스도 DDR5로 상당히 빠르게 신속하게 넘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 회로기판 관련지로 올리고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 대덕전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회로기판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기업인데 지금 반등세를 강하게 보이면서 오늘만 6%대의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DDR5에게 나오면 가장 먼저 얘기 나오는 기업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심텍이라는 기업이거든요. 이 심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상당 부분 하락한 모습을 나타냈었지만 현재는 바닷꽃역에서 빠르게 돌려가면서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로기판 관련지들이 대부분이 신고가에 대한 흐름을 나타내다가 최근 들어서 2분의 1토막이 나고 난 다음에 현재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지금 반도체 관련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회로기판 관련주들도 상당한 반등세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실리콘 응급제와 2차전지에 대한 부분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양극제에 대한 가격 부담감을 시장은 엄청나게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차전지 양극제보다는 다른 여타의 응급제에 대한 섹터군에서도 오늘 강한 랠리가 펼쳐지면서 대주전자 재료가 오늘 또 신고가에 접어드는 그런 흐름도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과연 그러면 이 응급제 시장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가 커져 있느냐 그것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실리콘 응급제 시장이 있잖아요. 실리콘 응급제 수요가 늘어나면 실리콘 파우더 수요도 늘어날 거고 또 CNT 도전제 수요도 늘어날 건데 거기에 관련해서 시장도 궁금하고요. 또 실리콘 응급제가 어제 현대차의 아이오닉에 실리콘 응급제를 도입한다는 소식에 또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이 테마는 또 어느 정도 지속될지도 궁금합니다. 우선은 앞서 도전제, 우리가 이 도전제 관련돼서 나노 신소재라는 기업이 현재 신고가를 꾸준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대주전자 재료가 실리콘 응급제 관련돼서 이슈가 나오고는 있지만 우리가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또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증서를 대부분 다 해냈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오늘 롯데케미칼을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바닷본역에서 움직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큰 움직임에 대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을 감안했을 때 아직까지 이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부분 자체는 기대감이 높다고 저는 바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부분을 도입을 한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90% 이상은 천연 흑연 아니면 인공 흑연 응급제를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실리콘 응급제로 변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요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오히려 응급제 관련해서 인공 흑연 응급제에 들어가는 첨간물이라고 볼 수 있는 석유 코커스를 납품한 업체가 우리나라에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한 군데가 포스코, 퓨처엠, 또 한 군데가 태경 BK라는 기업입니다. 태경 BK 기업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태경 BK 기업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얼음을 나타내면서 최근에 한번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옆으로 횡보를 하는 모습을 조금 보이는데 시세가 크게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시장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캐시카우로는 이런 인공 흑연 응급제가 훨씬 더 많이 납품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보니까 주가는 쉽게 빠지지 않는다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약 바이오 기업에서 또 안 좋은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네이처셀이 또 하안가에 들어가는 모습들이었는데 지난 3월 16일 날 라등찬 대표이사가 무죄 혐의로 무죄가 나오면서 다시 풀려났죠. 그러한 다음 오늘에 대한 조인트 스템에 대한 품목화가 반려에 대한 부분이 통보가 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 오늘 하안가까지 접어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제약 바이오를 얘기할 때마다 대마불사라는 말을 제가 많이 표현을 했었는데 정말 이런 건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올려가고 있는 웜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다시 한 번도 이렇게 하안가를 맞아버린다면 다른 여타의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도 그만큼 투자 심리가 죽어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괘씸하게 보일 수 있다는 부분이 주간 수익률 흐름을 보시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하안가를 가버린다면 어제까지 매수를 하셔서 기분 좋게 수익률을 맛보시던 분들은 오늘 기분 어떨까요? 이거는 아니죠, 사실. 그 정도로 크게 하락을 하는 부분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최근에 상한가를 갔었던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또는 박셀바이오 같은 기업들도 오늘 또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제약바이오는 아직까지도 이런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제가 이런 항상 제약바이오를 말씀드릴 때마다 기대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러면서 대표적인 제약바이오 기업들로만 지금은 하셔야 될 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외국인들이 어제 현물매도보다 훨씬 더 많은 현물매수를 반도체주에서 오늘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점도 참고하시고요. 그럼 오늘 원픽 종목은 반도체주에서 나오나요? 네, 반도체주에서 골라봤습니다. 오늘의 원픽 종목은 제주반도체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안에서도 우리가 팸리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 그 기억하는 장치 안에서 이 기업은 팸리스니까 설계를 담당하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제주반도체는 최근에 이제 환율 효과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이익성이 좀 개선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또는 해외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제주반도체가 꾸준하게 M&A 관련된 이슈가 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주가적인 부분에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1차적인 목표가는 6,500원 그리고 손질가는 5,100원을 제시해 드리겠고 우리가 이런 팸리스 관련된 업황 안에서 팸리스 관련주들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주를 짧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흔히 팸리스 관련주들을 크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에 있는 팸리스 업체들 모두 다 합니다. 우리가 외국에는 애플도 있고 콜컴도 있고 많은 업체들이 있죠. 그런 업체들은 공장이 없는 회사들이에요. 설계만 하는 회사들이고 마찬가지로 팸리스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업체가 바로 이 LX 세미콘이고요. 업어반도체가 MCU. 그래서 우리가 리모콘에 들어가는 조정을 한다고 해서 MCU거든요. 마이크로 컨트롤 유니트. ADA 테크놀로지는 디자인 하우스라고 해서 설계를 조금 담당하고 파운더리를 조금 담당하는 그런 교도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디자인 하우스라고 합니다. 텔레칩스는 5G 전용 또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이고 칩스의 미디어는 비디오. 눈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최근에 칩리스라고 해서 팸리스는 반도체 설계를 하는데 이 기업은 지적 재산권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팸리스 관련주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원픽 종목은 제주 반도체였고요. 메모리 반도체 팸리스 기업이고 최근 환율 효과로 인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는 6,500원이고요. 손절가는 5,100원입니다. 지금까지 이상루의 텐텐 베거였습니다.